못 벗고 할 수는 없잖아 정답이 잘해주는 소리 아 너무 수요가 센가? 높아야겠네 화가지기가 다 망쳐놓은 것 같아 왜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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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개인가? 뭐하는 걔들이야? 아예 안녕하세요 저는 첼로 전공하고 있는 24살 고우준영이라고 합니다 고였다 너보다 난 고였을 것 같은데 저는 피아노 전공하고 있는 24살 여기서 24살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바이올린 전공하고 있는 23살 최은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린 전공하고 있는 리필 25살 김동희라고 합니다 저는 한 6살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근데 전공을 그거에 비해서 되게 늦게 하긴 했어요 6학년 때부터 갑자기 시작해서 저는 첼로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유치원 때는 첼로 말고 피아노나 바이올린 이런 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엄마가 첼로 소리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첼로 한번 해봐 이랬는데 첼로도 처음에 구름 레슨을 시작해서 동네 대회 같은 거 나갔는데 상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선생님들이 전공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전공 그렇게 시작한 거 같아요 그냥 대충 요약하면 산동이었다고 생각해요 6살 때 그냥 머리 좋아지라고 시켰는데 머리는 안 좋아지고 오히려 공부 안 하는데 전공하는 줄 모르고 큰 선생님한테 갔는데 전공하고 있더라고요 입시 보라고 해서 입시 보고 그때부터 전공하는 걸로 단단이라기보다는 좀 발달하는 거 같긴 하지 않아요? 저 친구 중에 하도 이렇게 이 악물고 연주해가지고 부정교업 가서 교정한 친구도 있을 거 같아요 저는 턱 막 물고 하면 이가 아파가지고 왜 못 들었어? 왜 못 들었어? 맞아서 맞이 명존때 명취가 단단하기보다는 두둔살이 있어서 확인해봐도 돼? 아 이거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보여주시면은 이거 그 식구 자라에 대해서 볼루통 첼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조금씩 두둔살이 있긴 있거든요 아니 아니 두 개 다 들어야 될까요? 두 개? 나도? 일단 악기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두둔살 많이 배기고 저도 있긴 한데 제가 남들보다는 좀 덜 배기는 편인 거 같아서 제가 입시 때도 막 8시간 10시간씩 연습해도 잠깐 이제 금방 두둔살이 없어져서 여자애들은 진짜 막 여기가 하얗고 막 두둔살 자국 덩어리 막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손이 못생겨보이지는 않는데 대충 우약하면 터널 때부터 손을 타고 났고 몸에 못생긴 부분도 굳은살이 잘 배기는 사람들은 잘 배기고 아닌 친구들은 안 배기고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오히려 약간 안 배기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맞아 맞아 옛날엔 굳은살 배기는 게 자랑인 줄 알고 똑같은 데만 계속 하다가 거기가 염증이 났어요 피라노도 굳은살 안 생기나요? 굳은살이 생긴다기보다는 디스크나 아 저희도 허리 디스크는 약간 고질병으로 굳은살이 생기진 않는 거 같은데 악기 들고 나한테 얘 많이 있다고? 트럭이 있어 악기를 내면 나무토막 같잖아요 머리 여기 중간부터 허벅지 그리고 중간까지 닿는데 걸을 때마다 왔다 갔다 그거도 자꾸 머리 뒷통수 치고 그런 거 싫어가지고 한쪽으로 메면 한쪽으로 기울이고 그리고 또 약간 어렸을 때는 멋있는 척 하려고 한쪽으로 메냐고 그게 아니라 양쪽으로 메면 왔다 갔다 하면서 치니까 케이스를 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해주면 참 좋을 텐데 첼로는 약간 딱 봐도 누가 보면 악기잖아요 근데 바이올린은 약간 어떻게 말할까? 진짜 처음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되게 막 후대하세요 사람들 많았는데 중학생 때는 사람들 많으면 악기로 밀쳤네요 악기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악기로 가가지고 악기로 가가지고 저는 좀 약간 억울한데 대중교통을 타고 통합을 했는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버스에서 승차 거부를 당한 적이 있어요 카드를 찍으려고 하는 순간 아저씨가 그.. 그걸 두고 탈 순 없다고 저기 사실 말하고 싶었지 이 악기가 버스보다 비싼데 이건 물건이 아닙니다 이 악기가 버스보다 비싼 수도 있는데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문이 열리면 제 악기를 배면 제 악기가 여기까지 오니까 눈에다 부딪혀요 여기 내년 이러고 저러고 네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 들어가가지고 100번 들을게요 피아노가 제일 악기 중에 싸게 먹힌 악기예요 무대에서 대악기를 쓰진 않으니까 입시할 때 아무래도 상악기들은 자기 악기를 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좋은 악기 악기빨? 소리빨? 이런 거라고 하죠 그래서 더 비싼 악기를 빌리려고 열심히 부모님 독학을 집안에 뿌리기도 하나 뽑는 수준이에요 근데 렌트에서 안타까운 거는 고3 때 렌트에서 악기 쓰고 입시 끝난 다음에 작기 악기 쓰다가 이 소리 못 듣겠다 해서 악기 사는 애들이 진짜 애국인이거든요 그게 진짜 집안에 기둥뿌리 뽑는 맞아 맞아 한 악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만 좀 좋을 수도 있는데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이 딱 걸릴 정도는 그냥 악기 가격 자체가 얘기했거든요 일단 몇 천대부터 사실 전공하면 시작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거기로 플러스 레슨을 한 다음에 4인당 몇만 원대다 몇십만 원대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갈 때마다 열심히 들으니까 돈이 사실 정말 팔털 갈고 줄 갈면 20만 원? 유지비가 한 달에 한 20만 원씩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수리해야 되면 한 달에 적어도 20만 원 이상씩 계속 주는 단추리 원래 다 봐 와 아 아 아 그게 진짜 아 아 아 어 이거 판자 뒷쎄는 건 절대 아니고 참 반전 선생님이 참 좋아하고 단축 무조건 필요한데 어쨌든 우린 내는 입장이니까 저 저희 학교에 좀 감사했어요 저희 학교는 입실 때 다 뽑아주었거든요 아 절반이 세이븐 많은 학교들이 피아노는 일하는 방법이네 뚜껑 닫기 뚜껑 어 중요하지 옛날에 피아노 본다는데 뚜껑 안 닫아서 연장님한테 풀범만 닫았잖아 정작 원장님의 뚜껑을 열었구나 근데 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민감한 학교여서 나무로 돼 있어서 습도에 되게 민감하고 온도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기분도 여름이나 습하니까 대습제 같은 거를 케이스 안에 넣어주거나 수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뱀 핏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악기 안에 넣어주면 수분이 공급해서 또 조절이 되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웬만하면 더움도 오면 엿금 틀어놓고 항상 이렇게 유지를 안 하면 악기가 보장이 망가져서 저는 악기사를 자주 가요 악기는 솔직히 도움과가 따로 있으니까 자주 닦고 어릴 때는 통진 쌓이는 맛이 있어가지고 나무에다가 하얀 가루 막 쌓이고 그거 모으는 재미로 살았었는데 옛날에는 내일들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세균 덩어리였을 텐데 지금은 저도 연습실이 악기점 안에 있는 연습실이여가지고 아저씨한테 많이 보여주고 송진은 하얀 거 쌓였으면 엄청나요 딱히지도 않는데 엄청나요 100억이 넘어가지고 본 적은 있어요 저는 실험윤도 한 번 들어보고 연주를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네 참아 만질 수가 없어요 얼마예요? 저만은 제일 비싸게 팔린 게 170억이에요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는 100억의 가치는 못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쥐어주면 더 살았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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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아니 아니 그게 절대 아닌데 내가 생각한 100억의 소리는 아니었어 그게 막 그런 가격대의 가치가 있는지 있는데 눈 가려놓고 귀만 열고 스트라디바리우스랑 다른 악기들 비교해서 하는 거 먹었는데 거의 아무도 스트라디바리우스 못 맞춰요 응 이건 좀 외우야 그냥 뭐 악보에 써둔 적은 있지 저는 악기 전공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연습을 하나도 안 하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은지법 스티커를 못 붙였어요 심지어 막 3포지션 옮겨가는 포지션 스티커도 다 붙여놨던 거 같아요 저는 2년 걸렸으려나? 은지법 스티커 초등학교 때 완전 처음 시작했으면 다 붙이고 시작하고 지금도 제가 레슨하는 프로 학생 아이들을 성사하고 붙여주고 시작을 해요 기본적으로 답변은 틀이 없어서 뗀 거는 한 한 1년? 안에 뗀 거 같은데 1년 안에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얘가 무슨 센터 칠 것 같은지 아는데 그거 아냐? 뭔데? 1년 만에 모든 음주를 마스터 했다 아니야 1년 만에 스티커를 못 떼면 적응할 자격이 없어요 아니 근데 스티커를 떼는 게 음정이 더 좋은데 이제 떼고 연습하는 게 더 빠를수록 사실 적응이 빠르니까 응 전혀 전혀 감성적인 노래거나 약간 되게 달달한 노래 그런 거 아니면 차에서 졸릴 때 힙합 이런 거 좋구나 저 약간 아리카리 굳이 차는 안 듣지 않나? 나 어렸을 때 또 지방 내력이 귀가 안 좋다고 듣지 말라고? 못 끼지 말라고 기회 막 이래가지고 가요랑 접점이 좀 멀어 저도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선생님들한테 세뇌 당한 게 좀 있어서 절대 듣지 말라고 좋아하지 말라고 이 클래식 순수 장르만 좋아해야된다 원효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계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안 들어요 그래서 찾아서 피아노는 트닝을 아 조회사 분이 하시지 그냥 현악기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트닝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이제 귀가 좀 발달이 되면 처음에 한 줄을 미리 맞춰놓은 다음에 그 줄을 이용해서 다 맞출 수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혼자 맞춘어요 그 전까지는 트닝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걸로 맞추다가 나중에는 귀찮으니까 제 귀도 믿고 하니까 알파고급 응감이다 아니 아니 그건 사실 대학생으로 다 해야지 조회를 못하면 대학생 자격이다 절대 저도 트닝이 있어요 아직도 학생들이 트닝해줄 때 저도 기계 켜놓고 하거든요 워낙 뼉소프터 상대 응감이라서 말도 안 되는 피치로 한 20분 이상 앞기 그으면 그 피치가 진짜 내 피치인 줄 알고 반은 높여서 연주해도 몰라요 적응되면 기계 없이는 불안하다 불안 아니 이게 사실 절대 응감보다 훈련된 상대 응감이 훨씬 좋은 거거든요 훈련을 하면 저희는 절대 응감보다 더 좋아질 수 있어요 훈련 안 해가지고 이렇게 절대 응감 맞습니다 절대 응감 맞고요 음 피험 치면 두 개까지는 두 개 정도 악기 전공하는 친구들 통틀어서 현악하는 친구들이 음감 자체는 제일 유민하는 거 같아요 오히려 사실 저는 상악기 할 때 상대 응감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음 관계를 듣는 게 더 음사질을 듣는 게 더 유리하니까 절대 응감은 자랑할 때 말고는 별로 쓸데가 없어요 맞아 길다니 가서 자동차 빵빵소에 듣고 어 그니까 그거 듣고 라 하면 애들이 미친놈 많이 나야 ㅋㅋㅋㅋㅋ 난 허세스러워 그런 거 말고는 한 번도 쓸데가 없어서 네 응 응 근데 정작 우리 되게 빨리하는 춤 아니야? 아 저는 막 달리지 않아? 사실 좀 많이 달리는 편인데 그래서 그걸 많이 고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나도 모르고 올라가면 막 런하고 가슴속에 들어오는 열정이 있다 아니 불타니까 우워라 ㅋㅋㅋㅋㅋ 죄송합니다 ㅋㅋㅋㅋㅋ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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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 바위린 악기 특성상 약간 기교적이고 빠른 걸 정확히 하면 잘하는 게 맞긴 하겠다 화관위기가 다 망쳐놓은 거 같아요 아 그거 진짜 입시하면 알레고루 포레스토 뭐 이런 빠르게 나오면 애들이 속도 경쟁이에요 그러다가 좀 그런 거 같은데 빠르게도 못해가지고 느리게도 못하고 빠르게도 못하겠어요 저는 왼손은 악기 할 때만 쓰고요 나머지는 다 오른손으로 써가지고 왼손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악기는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기는 힘을 빼고 하는 게 원칙이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양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해서 체육시간에 악력 테스트가 중요하잖아요 한 두 배 했어요 왼손은 운동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다 왼손으로 하고 왼손이 더 발달되는 거 같아요 저는 오른손 잡인데 링게 같은 거 넣을 때 보통 사람들이 오른손 잡이니까 여기다가 넣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오른손 잡 자꾸 왼손에 다해요 맨날 타고자민들이 제가 악기 안에서 그런 거고 나면 안 그러셔가지고 아 이게 다 인체의 신비구나 인기를 좌절하지 않으시나요? 네 한 학기 한 번에 뵙는 거 같아요 얼마나 왼손을 먹냐? 운동은 아닌가? 먹고 노느라 그런 건지 운동하나 그런 건지 너는 왼손이 더 발달해? 너가 왼손이 발달하다가 너는 왼손을 발달해야지 왜? 무슨 진정이야 아니지 이게 뭔 개들이야 저희 학년만 봐도 저 혼자 남사고 나머지가 다 여자야 학년들을 보면 남자 한두 명이 최고고 아예 없는 학년도 있고 그냥 예술 중 예술고 음대 가보면 다 여자애들 밖에 없어가지고 왜 남자들 별로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나라는 그런 거 같기도 세계의 오케스트라 같은 거 보면 남성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보통 악기 할 때 머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이유가 바이전이 이렇게 하잖아요 바이전이 이렇게 할 때 머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약간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향이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민망하고 시선처리를 어떻게 해 둬야지 그래서 민망해서 그냥 음악에 안 치는 데도 여기서 여기 보고 하고 그럴 땐 너의 굳은 살 안 보이잖아 못 벗고 할 수는 없잖아 악기 너무 수위가 센가 저는 무대 공부증이 되게 심했는데 숨기려고 안 떨리는 척하고 웃고 막 이런 거 오빠 연주할 때 엄청 없잖아요 그 다 연기 다 연기 아 자식적인 그런 거 그런 거 바이올린 하다가 다른 악기를 다 까먹게 됐어요 원래 피아노도 하고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바이올린 전공을 시작하면서 우승을 상실했어 피아노는 진짜 완전 옛날에 체력이 30번 정도 지금도 막 있잖아요 도미 소시 이러나도 그거 밖에 붙여요 근데 약간 첼로 하는 사람들이 비올라 같은 경우에 음계가 똑같거든요 줄이 똑같아서 비올라를 첼로처럼 놓고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엄마가 피아노 선생님이셨는데 가르치다가 포기하셨어요 바이올린부터 배운 케이스라서 피아노보다 비올라는 맨날 제가 비올라 잡으면 바이올린 소리 난다고 그래가지고 앉아봐야지 직장으로서 오케스트라는 모르겠는데 배우는 거면 자기가 진짜 잘하지 않는 이상은 오케스트라 꼭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그냥 학생들한테 꼭 하라고 추천하는 편이고 모든 음악 중점 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있는 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확실히 귀도 좋아지고 또 재미있어요 나름 사람들이랑 다 같이 하다 보면 매우 힘들지마 매우 힘들지마 지선 선생님이 체력이 좋으시면 좀 힘들어 안 끝내셔 바이올린 파트도 진짜 많이 지키지 않나요? 음성 안 받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맨날 좀 왔다 가지고 이건 2대 다 뜰게요 알겠습니다 자판이 약간 애매 안 되는 오케스트라가 하면은 굉장히 좋긴 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부터 오케스트라 단체에서 활동을 좀 했었는데 그런 데서 활동을 하면 일단 좀 같이 합주하면서 귀도 좋아지고 대부분 사실 오케스트라를 하는 애들이 잘해요 악기를 꼭 오케스트라가 필수하고 하기는 어렵고 근데 사실 저희가 취업하기에는 오케스트라가 좋아서 제가 만약에 악기를 누군가에게 시킨다면 오케스트라를 들어가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제가 감히 만약에 전공을 꿈꾸시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일단 나쁘지 않고 자기만 행복하고 싶으면 하시고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네 나 같은 경우에는 악기 없으면 못살겠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약간 악기는 내 인생에 동반하고 그 밖에 할 줄은 없죠 아 악기 없어도 자기가 살 수 있겠다 하면은 깊은 고민과 함께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가끔 초등학생 공무원님들이 아이 전공시키고 싶은데 라고 말씀하시면 공부 잘하나요 그럼 원하는지 제가 자랑스럽게 이번에 뭐 결정맞았고 공부시키지 하거든요 가을인을 굳이 하고 싶으시다면 매력있는 점도 굉장히 많은 학기 그러니까 만약에 철녀를 전공하셨으면 어떤 매력에 빠져서 시작했는지 잘 알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이 열나지만 항상 열심히 음악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연기 흥흦흥 흥흥흥 아 아네 흥흥 어 으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